회장님,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회장님과 사장님 중요한 말씀 중이세요. 먼저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. 공모전 발표 얼마 안 남았지? 네. 될 것 같아? 아,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 얼마예요? 왜? 저, 상 타면 팀장님한테 한턱 내려고요. 정창 코스로 먹으면 200 정도 할 거야. 소라로 해. 소라를 달팽이처럼 먹어줄 테니까. 자네, 나한테 할 말 없나? 무슨 말씀이신지? 네 놈이 감히 내 집안 핏줄을 끌어놔! 회장님, 잘못했습니다. 죽을 잘 됐습니다, 회장님! 회장님, 죽을 잘 됐습니다. 회장님, 죽을 잘 됐습니다! 아, 잠깐만! 나 사장님! 회장님, 이 실장! 회장님, 잘못했습니다! 이 인간 짐 사서 내보내! 아, 된! 이 집안에 들어올 때처럼 맨몸으로 탈탈을 맺쫓자! 아닙니다. 회장님, 이 실장! 어, 형아! 여보! 여집이 다시 쫓아보겠습니다! 회장님, 잘못했습니다! 회장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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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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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너! 야! 아! 아! 아우 씨! 이제 이것들! 이재준! 야! 야! 진짜! 너 이 새끼야! 아 씨! 야! 놔! 놔! 야! 회장님! 잘못했습니다 회장님! 운전해주세요!